남편도 탈모 때문에 만족하고 나 역시도 향이 좋으니까 만족하는 샴푸인데 우리 아이 써도 되나 하시는 분들 저도 6살짜리 딸내미를 키우고 있잖아요. 그러다보니까 이런 성분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보는데요. 실리콘 CMIT MIT 계면활성제 이런 것들 싹 빼들였기 때문에 무첨과 무려 16가지 확인해 보세요. 홈쇼핑 탈모 샴푸 중 제일 많이 뺐고요. 여기에 TV 홈쇼핑 전체로 넘어갑니다. 그 전체 날의 탈모 샴푸 중에서 유일하게, 독일까지 가서 피부장 테스트 받은 샴푸가 바로 오늘 보시는 드레스 퓨어예요. 그렇죠. 엑셀런트 도장 꽝 찍힌 거 보셨죠? 정말 믿을 수 있고요. 한 번만 감아도 검은 가루를 막 뿌렸습니다. 검은 가루가 한 번에 이렇게. 두피 세정 노폐물 제거에 도움. 이게 사실 가장 기본적인 건데 못하는 샴푸들이 은근히 많고요. 그렇죠. 그렇죠. 여기에 두피 각질 하얗게 생기는 계절이잖아요. 한 번 만에 두피 스케일링 받은 것처럼 완전 개운하고 깔끔하게 도움받아보시면서 아무래도 가을 되다 보니까 머리 감는 횟수가 좀 줄어들었죠. 피지 자꾸 끼면 어떡하지? 네. 두피 피지 감소도 90.13%라는 이 퍼센티지를 공개하는 샴푸가 많지 않습니다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정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샴푸가 바로 댕기머리가 되는 건데 여러분 여성분들, 남성분들, 우리 아이들, 부모님들까지 온 가족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 샴푸가 바로 댕기머리예요. 맞습니다. 오늘 들어오세요. 제대로 효과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실제로 상품평에 덜 빠지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확결 나아졌습니다. 이런 이야기 진짜 많이 하십니다. 백화점 가시면 똑같이 보실 수 있어요. 제가 지금 현대백화점 영수증 가지고 왔는데 똑같이 보실 수 있는 샴푸지만 이 한 세트에 지금 8만 5천 원. 그렇죠. 코멧 쇼핑에서는 옆쪽에 또 한 세트에 8만 5천 원. 그 옆쪽에 또 한 세트에 8만 5천 원. 이런 조건 맞춰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. 그렇죠. 여기에 중용량도 3개를 더 보내드릴 거예요. 무료 체험문도 있다 보니까 샴푸 가장 많이 보내드리는 역대 최대 용량이 되는 거고요. 여기에 집중 영양팩과 컬링 미스트 그리고 상품평 이벤트로 두피 마사지기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. 그렇죠. 이 진동 소리 제가 살짝 들려드리면 지금 마이크에 타고 들어갈지 모르겠어요. 들리시죠? 들려요. 굉장히 강력한 진동이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여러분도 두피 사이사이 노폐물 사이사이 모공에 박혀 있었던 것들을 싹 빼주거든요. 이거 정말 써보시면 너무나 개운하실 거예요. 개운하고 시원해요. 진짜. 여러분 그러니까 댕기머리로 머리 관리하시고요. 또 이 두피 마사지기로 한 번 더 관리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. 맞습니다. 여기에 네어플레임 도자기 홈세트까지 무려 14피스. 제가 방송했던 댕기머리 사은품 중에서 접시들 중에서 퀄리티가 제일 좋아요. 예뻐요 또. 정말 예뻐요. 저는 이거 들어올 때 한 세트 구매해놨거든요. 오늘 들어오세요. 지금 보시는 네어플레임 도자기 홈세트가 무려 40일 만에 들여왔기 때문에 오늘 정말 좋은 조건으로 쇼핑하시는 거 맞습니다. 초반부터 선택하시는 고객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. 네어플레임 도자기 홈세트까지 무려 40일 만에 들여왔습니다.